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의원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참담한 신정 우리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 그리고 정부에 대한 기초적 신뢰마저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근본 해외 순방 중에 크게 세 가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문 외교라는 비판에 여러 나라의 정상들도 영국 여왕 참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총리의 황당했던 답변. 둘째, 한미한일정상회담을 홍보하더니 돌아온 것은 유례없는 국을 외교로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바로 대통령 시대 거짓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이나 고한렬에 따른 한미통화수합이나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말조차 꺼내보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로, 전 세계인의 청력을 시험하게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와 그 비속어의 대상이 미국 의회인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야당인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시킨 스스로 오락가락 해명을 통해서 오히려 동맹을 훼손하고 국익을 훼손시킨 자해 행위, 그 거짓말이 그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김학의 사건 때와 똑같이 검찰식 적반하장의 판박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영상을 보고도 식별할 수 있었던 김학의 얼굴을 모른다고 답변을 했던 검찰, 그리고 엉뚱한 수사판을 벌여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그 김학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에서는 자유를 수분한 번이라 말씀하시더니 국내에서는 정작 자유의 핵심인 언론을 겁박하고 심지어 고발하려는 이런 자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담백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의 조치를 취했으면 끝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미국 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2,200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IRA 대응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은 삼성, 현대차 등 IRA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 가치마저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망과 절규 그 자체입니다. 무역적자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1996년 외환위기 때 최고였던 마이너스 206억 달러보다도 더 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누적 무역적자가 무려 292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의 25년 만에 제2의 외환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화와 태국의 파트화를 그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 국가로 인정되던 대한민국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상 외교를 통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국월 외교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도대체 정부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 국익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을 말씀드립니다. 무식한 삼류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에서 경제와 외교 안보를 전부 망쳐놨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이 발언이 이제 4년 7개월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거짓 해명을 멈추고 즉각 사과하십시오. 둘째, 외교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명적인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 협치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와 여당이 국회의 용산 분원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선착복, 이 국가의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갈 국회를, 정치를 복원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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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